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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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현 안성현 없지? 좋은 냄새나 마늘 어 오 고소한 냄새 일단 지세상 씨 없는 이제 6명 이야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다 아쉽다 아까처럼 똑같이 누군가 쓴 걸 저희가 뽑아서 뽑아 맞다 지금까지 우리 그 성분이 뭐라고 했었지? 안 좋은 거만 골라놓고 우리한테 지금 뽑게 하는 거라니까? 자 오프 아 제발 맛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형이 살찐 이유를 알려주세요 저의 하차한 혜성이 형과 진욱의 위시리스트 점심 메뉴는 바로 여름철 원기 회복을 위한 탁백숙입니다 나이스 지금 바로 이동했어요 바로 이동할까요? 맛있겠다 아니 근데 우리끼리 백숙 모은 거 알면 혜성이 완전 야 먹었다 그러지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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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과 냄새 엄마 꽃 이 정겨운 시장 냄새가 너무 좋지 않아요 오 이야 진짜 맛있는 거 너무 많다 여기 오 야 맛집에 이거 인테리어 혜성이 형이 진짜 좋아할 만한 혜성이 형이 무조건 좋아한다 사장님 네 여기 백숙 세 마리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백숙 세 마리만 좀 주자면 조금 주자 황기 닭백숙이래요 황기가 뭐야? 황기 황금기사단 아하 아하 와 와 와 저게 산삼인가 인삼인가 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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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산삼이야 산삼을 여기서 먹는다고 우리가? 황기 황기 또 뭐 미션 있어요? 그냥 드리면은 재밌죠? 아니에요 저희가 최대한 힘겹게 먹을게 그거 저희가 알아서 재밌게 잘 먹어볼게요 여러분 백숙 중에 어느 분을 제일 좋아하세요? 아니요 다리 그거를 지을 수 있게 저희가 한 번만 딱 잡아서 뜯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자다가 봉창 뚫어내설 왜 그래요? 야 승질내지 마 승질내지 마 승질내지 마 저희가 오늘 국집이다 보니까 한 분이 기대잖아요 네 그래서 또 게스트 한 분을 모셨으니까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게스트? 여성분이에요 게스트? 네 게스트에 입장해주세요 잠깐만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자리 없어요 아니 회장님 삐깃다 삐깃다 지금 같이 먹어요 형 닭볼 수 있다 빨리 온나 에이 그만 삐지 됐다 그만 삐지고 온나 울리지 마세요 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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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뗄래야 뗄 수 없는 진해성씨가 돌아왔습니다 백숙 앞에 두고 회성이가 생각 안 날 수가 없더라 저희가 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서? 뭐 의리게임 느낌으로 한번 의리? 무슨 의리? 4 4 4 4 한 손을 뜯어야 돼 2 1 야 근데 이것도 다 먹어야 돼 이것도 다 먹어야 돼 너 그거 다 먹어야 돼 잘했다 다급한 척 자 들어가 카운트 5 4 3 2 1 뜯어야지 0 땡 끝 끝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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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안 뜯어졌잖아 아니야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 뚫었잖아 끝 끝 끝 끝 아니다 뭐하는데 아니다 형이 뭐하는데 1 끼고 있어야지 형이 뺀 거잖아요 다 끼고 있잖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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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명이 가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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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4 4 5 뜯었어 깔끔하다 꺼야 돼 관절을 뚫을게 가위바위보 재현님 5 4 3 2 2 2 2 둘이 가위바위보 안 내려진 거 안 가위바위보 5 4 3 2 1 오 이거는 뜯은 게 아니고 뜯은 거지 뜯은 거야 5 4 3 2 야미 우리 셋 하자 우리 셋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5 4 3 2 1 이거 아니잖아 맞아 맞아 나도 이렇게 했잖아 나는 나만큼 뜯어졌잖아 뭘 나도 이만큼 뜯어졌어 아니 나는 뜯어진 게 아니야 가위바위보 와 완벽하다 5 4 2 2 2 내 차례 내 차례 맞잖아 뜯었어요 아니 왜 아니 말은 나 말은 나 뜯었어 나 이만큼 딱 뜯었어 이제 형 차례야 5 4 4 1 뜯어야 된다고 뜯었다 이거 안 뜯었잖아 아 이거 뜯었다 아유 아 만약에 내가 처음에 걸렸다면 나는 날개 하나 놔두고 다가갔어 하하하 우와 우와 제가 먹기 아까우니까 여러분 먼저 드세요 가 아 아 형 말고 형 여러분 아니잖아 야 짜증나 우와 이 가수는 목을 먹어야 돼요 목 먹으면 노래도 잘 불러지고요 목도 좋아집니다 됐어?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 아 그러셨어 아 맞는 말이여 야 국물에 밥 말아 닭죽이야 5,10 야 살이 탱탱하다 푸중딱이라고 야 오리 같아 살이 엄청 많아 맨날 이것만 먹으면 다이어트 성공하겠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 그냥 상상 먹는다? 먹어 먹어 이거 몰려오빠도 먹은 거야 맛있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우라지 고면 2시 반 아우라지 고면 2시 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시 반이에요 2시 반 보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우라지 2시 반입니다 아우라지 2시 반 아우라지 2시 반 아우라지 2시 반 안녕하세요 아우라지 2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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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우라지가 어우러지다 이 뜻이래 아 진짜 야 근데 진짜 죽은다 운무 봐라 운무 그 말 순서를 바꿔라 와 진짜 운무 죽인다 이래라 제복 편집되면 어떡할래 우와 무섭다 짜진해서 말해라 박성훈 최수호 안성훈 난 아니다 네 아닙니다 난 널 찍지 않았다 지현이 누구 뽑았는데? 상두 형 뽑았어 상두 형은 누구 뽑았어요? 진욱이 아 콕 아파 그럼 최수훈이 누구 뽑았는데? 저 형님 뽑았죠 성훈이는? 저도 형은 뽑았죠 한 명 눈대 연이 있다고요 연이 거의 앞에 두고 그걸 모르냐 너 민아 너 만나봐 왜 여기 갑자기 멈춘 거야? 공연장 도착하기 전에 또 누군가의 위시리스트를 털고 갈 겁니다 여기서요? 이상한 거 조금은 가야겠다 오 왜 성훈과 진욱의 위시리스트 아 진욱이 형 내가 뭘 또 했지? 성훈이가 그토록 원하던 레일바이크를 타고 레일바이크를 타고 버스킹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빨리 가 레일바이크 참고로 진욱이 원했던 오토바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레일바이크로 대체되었으면 오 오 아싸 아 40분 동안 져서 봐 다리가 난지 어찌 되는지 40분 동안 져어야 된다니까 아 자전거를? 땀 뻘뻘 난다 진짜 난 이렇게 가고 싶대지 내 발로 가는 걸 알겠는데 야 이거 뭐야? 이게 레일바이크야? 살다 살다 레일바이크를 또 타보네? 80분은 가야 되거든요 네 7km입니다 바로 아우라지역으로 가는 아 역으로? 네 레일바이크고요 네 어 뭐야? 저 형 왜 왔어? 형! 아 저 혼자 탈래요 형 쌩고생해야 돼요 알아 네 둘만 타요? 아 저 타고 싶으세요? 저 타고 싶어요 형 7km야 7km 야 자전거로 7km 금방이야 수호 형이 진짜 타고 싶긴 한가 보다 어 추워 달려라 성훈아 아 아 좋아 더 달려 더 아 힘들어서 더 아르고 아나 대 아나지용 뭐해 그러게 아니 진짜 막 호랑이 같은 거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곰이나 호랑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훈 님은 한 번 믿어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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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우라지역에서 공연해요 꼭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캠핑하러 오는 어? 여기서 우리 버스킹해요 선선하다 선선 나이 좋네 선선하다 아 좋다 날씨 치기네 365일 일 날씨였으면 좋겠다 날씨 치기네 그냥 뭐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어도 좋다 그냥 뒤에 가짜가짜 않아요? 여러분 합성 아닙니다 합성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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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 아니 진짜 좋은 데 있으니까 좋지 뭐야 아니 왜 살 빠졌어 형? 재밌었다며? 네 재밌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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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진짜 진짜 연기 못한다 근데 진짜 후회하실걸요? 뭘? 왜? 정치 못 보셨죠? 우리 봤어 창문 열고 왔어 정선의 경치는 차로 봐도 멋있어 응 충분해 아니 그 숲속을 안이면 가잖아요 그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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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고생했어 잘했어 뭐 하셨어요 여기서? 쉬고 있어 너네 기다렸지